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2주차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올 한해 얼마나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고 또 옛틀이 깨지고 새틀 갇혀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와의 뜻을 세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일생은 생명살리는 여와의 뜻을 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언약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교회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주님과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원리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기서 그럼으로는 빌리포서 3장의 결론적인 요약 3장의 요약인 동시에 빌리포서 4장을 이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한 달간 또 3장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육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뀌었죠 이제 육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인생 최고의 배경을 내가 가졌구나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천국 시민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의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합당하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헬라우로 스테코라고 하는데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인이 적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초소를 지키는 그 모습을 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건 거죠 사도바울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생명 걸고 진리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진리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생명 걸라고 걸어집니까? 이렇게 든든히 서라고 서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네가 서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는 너가 하나님 앞에 서라 언약 잡고 서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늘 배경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 권세 깨트리고 마귀 머리 다 깨트리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어적인 싸움만 하면 되는데 결국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유혹도 환란도 이제 철학대로 사단에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우리가 선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각인뿔이 채질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안 됩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쓴뿔이 창세기 3장인데 이 틀이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새 틀 갖추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매일 각인뿔이 채질되면은 원리스는 되어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예원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원교로 인도하신 걸 감사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직분 맡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직분 드릴게요 성도님들 난 아무것도 안 맡았다 제가 확실한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 자녀라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밝아오는 2020년도에도 이 3, 5직의 진리의 굳게 서서 힘차게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원리스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는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서 원네스돼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오디아가 루디아인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게 되었죠 두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두 여자가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여자가 싸우니까 빌립보 교회에 큰 악영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 말미에 아주 구체적이고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싸우지 마시오 당신들 서로 사랑하시오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권면을 안 했어요 뭐라고 권면했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 회복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가 안 되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머리로는 알았는데 하나 되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내 수준과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와 껄끄러운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과 하나 되고 함께 원니스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부 지리격으로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더 세워주고 격려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용서하는 것인데 바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단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그 연약한 성도가 이 창세기 3장 상처 속에 살다가 지금 복음 가운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시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구원받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관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셨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양떼 안에 들어온 낯선 짐승 한 마리를 더 잘 보살펴주라고 지시한 왕의 예화를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품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좀 사람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제약을 탕감받고 나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내 인격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성도들 영혼들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모든 것 예트를 다 깨시고 새로운 마음 이제 내 마음을 옥토로 이제 영적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주실 원단 말씀을 기대하면서 2020년 힘찬 믿음에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boldt 시將 나 Uhm nan 나 나 는